보이시죠? 가끔 굉장히 착하신 분들은 이게 형체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구요. 네. 저는 물론 다 보이지만 조금 흔들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쪽도... 저희는 자연진화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제품 다 안 써봤는데 이 투명 스펀지가 가장 효과가 좋더라구요. 투명 스펀지 투명 스펀지 투명 스펀지 투명 스펀지 종이 그린 메이크업 숏보다 더 나아요. 요 색깔 맞죠? 아 네. 조금만 풀거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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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조금만. 음. 턱부터. 요 컬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약간 아이보리 빛? 펄이 도는 제품? 음. 제가 이 바구니에다가 너무 안되는데 한번 색상 골라보세요. 네. 음. 그러면 얘부터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쓱 쓸어주면 투명 마스카라 블랙 컬러 맞으시죠? 음. 블랙 컬러 그리고 아이섀도우 풀세트 넣어드렸구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쪽도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톡 안 보이시는 고객님들은 어우. 그냥 제가 알아서 해드려야 된다니까요. 고객님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투명 메이크업샵이에요. 네. 네. 그럼요. 지금 바로 화장 해드릴 수 있어요. 거기 앉으시겠어요? 네. 네. 고객님. 혹시 저희 메이크업샵 처음 이용하시는 거세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메이크업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화장품만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연진화적이고 좋은 제품으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방문해주시는 분들은 두명이다 보니까 많이들 당황하시더라구요. 네. 그래서 고객님 처음이시라니까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혹시 평소에는 어떤 메이크업샵 주로 이용하세요? 아 이 옆동네에 있는 종이크림 메이크업샵이요? 아 네. 소문 익히 들었어요. 굉장히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종이로 만든 메이크업 프로덕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메이크업 기술도 상당하구요. 그치만 고객님 저희는 종이조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이도 어떻게 보면 나무를 해치는 거니까요. 저희는 자연진화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메이크업 기술은 아마 이따가 메이크업 끝나고 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고객님 우선 오늘 오시기 전에 혹시 기초제품 바르고 오셨나요? 예를 들면 스킨이나 로션 뭐 이런 것들 아.. 바르고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원래 메이크업 샵 오시기 전에 그냥 오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네. 그럼 한번 제가 피부 한번 점검 좀 해볼게요. 피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으시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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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으시네요. 근데 약간 조금 울긋불긋한 이런 피부톤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그런 제품들 위주로 사용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제일 잘 맞는 제품으로만 사용할게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기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이 제품은 미스트형 스킨 에센스 제품이거든요. 네. 보이시죠? 가끔 굉장히 착하신 분들은 이게 형체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물론 다 보이지만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전혀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흐릿하게 형체가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미스트 먼저 뿌려드릴게요. 조금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네. 잠깐 살짝 눈 갈아드릴게요. 이쪽도 어떠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촉촉함이 느껴지죠? 그럼요. 촉촉하네요. 이게 진정 피부를 진정시키는 기능인 제품이라서 아마 고객님처럼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좀 가라앉는 효과를 해줄 거예요. 음. 네. 이제 스킨은 됐고 어느 정도 흡수도 된 것 같으니까 크림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진정 크림이거든요. 네. 조금 덜어서 콕 콕 콕 콕 좀 더 덜어야겠네요. 콕 콕 잠시만요. 덜어놓고 펴서 발라드릴게요.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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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붓기 좀 맞으시라고 제가 마사지도 좀 해드릴게요. 콕 콕 콕 콕 콕 콕 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즘 햇빛이 좀 쨍쨍하니까 선크림 발라드릴 거거든요. 저희 선크림이 진짜 자외선 차단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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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크림도 잘 발라서 흡수시켜 드릴게요. 톡톡톡 네. 아주 좋습니다. 이제 선크림도 발랐으니까 피부화장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피부화장은 이 파운데이션을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스펀지에다가 이 사각 스펀지에다가 조금 파운데이션을 짜서 사용할 거예요. 네. 일단 파운데이션 뚜껑 좀 해놓고요. 이렇게 펌프하는 제품이라서 스펀지에다가 한 두 번 정도 내려놓고 스펀지로 두들겨서 흡수시켜 드릴게요. 확실히 스펀지가 잘 흡수돼요. 제가 다른 제품 다 써봤는데, 이 투명 스펀지가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스펀지에요. 스펀지에요. isu 약간 조금 건조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아까 그 미스트를 조금 여기다 뿌려가지고, 좀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제 좀 촉촉해졌을 거예요. 훨씬 더 잘 흡수되죠? 좋네요. 네, 이제 피부 파운데이션은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송한 마무리감을 위해서... 아, 맞다. 약간 컨실러를 좀 해야겠네요. 네, 컨실러를 까먹을 뻔했네. 잠시만요. 저희가 컨실러는 스틱형 컨실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걸 열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스틱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살짝 점찍듯이. ninja 스틱을 부 zodiac한 softly 그리고 여기도 Next to 해야 돼요. 톡톡톡 톡톡톡 그 다음에, 아까 그 메이크업 스펀지로, 또 다시 압수 시켜드릴게요. 네. 됐고, 이제 그 보송한 마무리감을 위해서 파우더 팩트 해드릴게요. 네. 네. 잠깐 눈 감아주세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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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결찬 피부에요. 너무 예쁘네요. 저의 실력 믿으셔도 된다니까요. 종이 그린 메이크업 샵보다 더 나아요.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 약간 조금 로봇같다고 하던데 좀 차가우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보다는 제가 조금 더 붙임성이 있거든요. 그 옆 동네에 아주 뭐.. 굉장히 깨발랄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인데 그분은 제가 이길 수가 없지만 적당히 전문적이고 적당히 그런 진밀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피부화장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순서는 제가 편한 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블러셔 먼저 해드릴게요. 블러셔는 저희가 제품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색상을 한번 고객님께서 골라보세요. 잠시만요. 이 팔레트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4가지 색상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약간 연한 핑크색. 여기는 진한 핑크색. 약간 살구빛. 약간 오렌지빛이잖아요. 네. 보이시죠? 어떤 거 마음에 드세요? 살구빛. 그쵸. 이 제품이 진짜 예쁘죠? 고객님 뭘 좀 볼 줄 아시네. 안 보이시는 고객님들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해드려야 된다니까요. 고객님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럼 제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거 발라드릴게요. 네. 볼터치 해드릴게요. 톡톡톡톡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아주 만족스럽네요. 그 다음에는 눈화장 해드릴게요. 네. 눈화장도 섀도우 팔레트를 일단 보여드릴건데요. 잠시만요. 색상이 아주 다양한 제품이 있어가지고 고객님은 또 보이시는 분이니까 제가 특별히 색상이 다양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꽤 무거워요. 잠시만요. 네. 고객님 보이세요? 지금 1, 2, 3단까지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위쪽은 살짝 홈톤 아이셔도 오고 밑에는 살짝 쿨톤 그 밑에는 아주 좀 특이한 색깔들이거든요. 보이시죠? 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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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단에 있는... 잠시만요. 1단을 좀 따로 빼야겠네요. 음... 음... 네. 여기 1단만 따로 빼왔거든요. 어떤 색을 아시겠어요? 음... 음... 여기 2번째 줄에... 아... 여기 3번째 컬러... 요거... 음...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작은 브러쉬로 발라드릴게요. 음... 음... 요 색깔 맞죠? 아... 네. 음... 네. 그리고... 음... 눈 잠깐 감아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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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이 컬러 옆에 있는 거 중에 요거 바로 옆에 있는 이 컬러가 이거보다 살짝 더 어두운 컬러인데 둘이 같이 매치하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둘이 같이 해서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마음에 드세요 이 색깔도? 아주 좋네요. 하... 그러면... 음... 그러면 이 컬러로 그라데이션 해드릴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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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약간 브러쉬 정리 좀 할게요. 음... 음...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그려 드릴게요. 아이라이너는 저희가 붓펜을 주로 사용해가지고 괜찮으세요? 네. 좀 흔들어야 돼요 이거는. 얇게 그려 드릴게요. 아... 아주 잘 그려졌네요. – bzw. – 아 아주 잘 그려졌네요. 하... 아이라이너도 했고, 음! 뷰러! 이제 마스카라여야겠죠? 속눈썹 찝어드릴게요. 네. 반대쪽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마스카라 해드릴게요. 이 제품 굉장히 좋아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잘 번지지도 않고 저도 이 제품 잘 써요. 이쪽도 언더라인 이거 마음에 드세요? 마스카라? 주명 마스카라? 고객님 괜찮으시면 하나 사가세요. 네. 저희 립셉션에서 팔고 있거든요. 보통 고객님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판매가 잘 안되는데 고객님같이 보이시는 분들은 괜찮으시다면 하나 사가시는 것도 추천해드릴게요. 워낙 기능성이 좋은 제품이라서 제가 그러면 특별하게 조금 할인해드릴게요. 네. 마스카라 할인해드릴게요. 오랜만에 보이시는 분이 와가지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해드려야죠. 아 근데 눈썹 살짝 여기 군데군데 조금 자란 부분 있잖아요.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족싫게로 조금 뽑아드릴게요. 조금만 뽑으면 될 것 같아요. 몇 가닥만 조금 아플 거예요. 여기도 조금만 네. 아프셨어요? 네. 아프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펜슬로 그려드릴게요. 눈썹 혹시 눈썹 조금 더 길게 해드릴까요? 음.. 살짝 그 다음에 쉐이딩! 턱 쉐이딩 해드려야죠. 쉐이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그라데이션 있는 제품 있잖아요. 이게 한 가지 색상이 아니라 세 가지로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쉐이딩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맘에 드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선브러쉬로 해드릴게요. 턱부터... 아! 브러쉬요? 브러쉬도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굉장히 소리 부드럽죠? 뭐가 부드러운 제품이에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자연친화적인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서 뭔가 또 친환경적인 그런 투명털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약간 이 광대쪽도 살짝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살짝, 살짝... 네. 그리고,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저희가 이 컬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약간 아이보리빛, 펄이 도는 제품! 이걸로 이런데, 이런데 살짝 해주면은 정말 정말 예뻐요. 그쵸?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컬러! 제가 손으로 해드릴게요. 이런... 이런데 있잖아요. 살짝씩! 살짝씩! 살짝씩 이렇게 하면 너무 예뻐요.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광이 나요.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 립이나 맞는데, 립이 색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고객님? 제가 이 바부니에다가 넣어왔는데, 한번 색상 골라보세요. 네! 좀 더 잘 보이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 컬러는 어떠세요? 이 컬러! 이쪽보다는 이쪽이 마음에 드세요? 여기 이쪽에서 세 번째 있는 이 립스틱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저희 샵에서 베스트 슬러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 컬러! 근데 그라데이션 립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이 세 번째랑 여기 다섯 번째 있잖아요. 이 다섯 번째 립스틱이랑 같이 섞어 바르면은 굉장히 예뻐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두 제품 맞으시죠? 네! 그러면은 이거 먼저 발라드리고요. 살짝 안쪽에는 이거 바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눈썹을 입술을 내밀어 주세요. 입술도 이렇게 내밀어주세요. 맘맘마 해주세요. 맘맘마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제품으로 그라데이션 살짝 안쪽에만 발라드릴게요. 살짝 톡톡톡 해서 맘맘마 해주시면 돼요. 너무 예쁘다. 그러면 화장 오늘 더 부족한 것 없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쁘네요. 지금 눈화장, 쉐이딩, 하이라이터, 립 전부 다 너무 예뻐요. 제가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픽서 팩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약간 큰 붓으로 한번 이렇게 픽싱해주면 메이크업이 지속이 오래돼요. 그거 해드릴게요. 이 제품이에요. 붓이 굉장히 크죠?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쓱 쓸어주면 굉장히 메이크업이 지속이 오래돼요. 네. 고객님. 이제 메이크업 끝났고요. 네. 저희 투명 메이크업 샵 이런 곳은 처음 와보셔서 당황하셨을 법도 한데, 굉장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또 제품이 잘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네. 가끔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너무 억울하죠?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고객님이 너무 착하시니까 또 잘 보이나봐요. 착한 사람 눈에는 더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메이크업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저희 투명 메이크업 샵 이용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아 맞다. 아까 메이크업 그 제품 사고 싶으신 거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였죠? 아. 투명 마스카라랑 또 뭐였죠? 하나는? 아. 투명 브러쉬 세트 사고 싶으세요? 음.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찾아야 돼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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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마스카라 블랙 컬러. 맞으시죠? 음. 블랙 컬러. 그리고 아이섀도우. 브러쉬 키트. 브러쉬 세트. 아. 여기 있다. 네. 여기 브러쉬 세트. 네. 5종 세트거든요. 크기별로 다양하게 다섯 가지가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봉투에다가 브러쉬 세트랑 그리고 마스카라 이렇게 담아드릴게요. 브러쉬 세트에 넣어드렸구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결제는 카드로 해드릴까요? 현금으로 해드릴까요? 아. 카드 결제하시겠어요? 네. 투명 카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영수증 드릴까요? 음. 네. 저의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자연을 생각하기 때문에 투명 영수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카드랑 영수증 받아주세요.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